제시가 폭행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12일 제시가 자신의 SNS에 최근 저와 관련된 폭행사건에 관한 보도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제시는 최근 지인과 개인적인 모임을 갔던 중 저의 팬인 피해자께서 저에게 사진을 요청하셨으나 늦은 밤인 관계로 두 차례 정중히 거절하였고 그 순간 인근에 있던 제가 그날 처음 본 사람으로부터 갑자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라며 당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에 저도 너무 당황하여 그 팬분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위를 불문하고 저의 팬분께서 그와 같은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라며 신속히 가해자를 찾아 사과와 보상을 받고 아울러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JTBC 사건 반장에서는 제시의 팬이 제시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보도됐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서울 압구정의 한 골목에서 평소 좋아하던 가수 제시가 있는 것을 보고 사진을 요청했으나 이 과정에서 제시 일행 중 한 사람이 영어로 욕설을 했고 자리를 떠나려는 제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